어..뭐야 아..대피소 아..이제..이제..시장이 있는 구간이던가 에이다 왜 어딨냐? 어..원래 예정이었으면 시장이 이렇게 있는 거야? 차고 열어서 다 가져가게 해야겠다 야 너무 좋은 거 많네 아..와..이거 한 군데가 아니네 잠자는 데가? 겁나 넓어 와..좋은데? 이건 뭐 놀이시설이야? 아..뭐야? 경비 로봇이 활동하고 있나 본데? 소리가 듣는 거 보니까 얘네가 망한 이유가 있네 아..왜 거기서 나와? 아..왜 거기서 나와? 아..왜 거기서 나와? 아..왜..왜 거기서..